비엔디님의 말을 못 봤습니다 다시 들어가겠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머리통이 가장 어두운 대킬러 내 먹잇갑다 총 없나요? AK47? 오 깜짝아 돼지 막혔다 아리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못하네 넷걸립니다 넷걸려요 잠깐만요 넷걸리로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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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 정신이 不錯 Gothic 머리 머리 음 스포포인트임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스테이지만 하트 원 디엘님 불량 없어졌어요 디엘님 없어졌거든요 난 서브로 가셨나봐요 그래도 이젠 들어가야죠 스테이지 2 어감자가 일단은 레벨 3에서 만나죠 맨 끝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맨 끝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쭉 간다면 여기 안쪽에 가면 안됩니다 죽어요 안 돼 어잉 안 돼 어잉 안 돼 어잉 안 돼 어잉 그리고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 좀 Frau 요리 할ation 진짜 너무 우스 환지벌고 컨셉 묘포 컨셉 묘포 컨셉입니다 이거 컨셉 묘포 나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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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밖에 없고요 여긴 여섯 마리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다섯 마리밖에 없고요 일단 사당으로 갑시다 기엘님과의 여행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깜짝아 보스야 보스 도망가 살았어 나 살았어 도망가자 그러다가 죽어 자 어려운데 이제는 갇히고 자 이제 여기는 미리 막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everyone clap your hand and oh wow everyone clap your hand and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면 여기에서 본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깜짝아 방금 뭐야 이제 시작합니다 갑니다 5스테이지로 자 여기 5단계가 제일 저가 화나는 단계인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얘네들의 머리를 밟으면 피해가 안 간대요 자 법조자를 지나서 이제 여기 그쪽인가 그쪽이에요 그쪽인가요 여기가 아닌데요 망했네요 오 살았네요 안녕 안녕 날 주기로 모으려고 하니 진짜 니네들 끔찍하다 생긴 것도 끔찍해 레디 셀 고 하나 홀라이 여기 회오리 점프 한번 어 회오리 점프 일단 여기 회오리 점프 해주고요 그리고 갑니다 이상한 얘 있고요 이제는 공포게임 여기 공포게임은 1인칭으로 해야지 맛이예요 자 여기에서는 저기 귀신이 있어 배터리 있는 걸로 해야죠 오 깜짝아 이게 뭐냐 왜 거기 있냐 바보니? 나 안 잡아? 안녕 저기 와 스폰 포인트가 없다 아이고 아 깜짝아 얘 뭐야 뭐야 업데이트 됐다 축구공 축구공 뭐야 축구공이 업데이트 축구공이 걔 막고 있어가지고 못 걷네 오 깜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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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가라 어디가라는 말이야 어디로 가 아 여기다 여기에서 뭐 여기 막혀있는데 여기 막혀있어 여기 막혀있어 여기밖에 없는데 얘가 막혀있다는 거 여기가 막혀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막혀있는데 how to go there? mariton no she's in the vikii i don't want mean i said that mean finish this horrible horrible maze why i'm d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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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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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.. 여기가 막.. 막힌 하고도 저와 도망치는 모습만.. 엠.. 여러분.. 이.. 우리가 도망치는 것 같은 경우는 things you can do or take it or kill by.. 뭔데? 아니, 6단계 못 가는데요. 못 가요. 6단계. 아니, 6단계도 큰일 날 수가 없어요. 그냥 나가자요. 우유 먹을 거야. 우유 먹을 거야. 우유를 먹는 게 좋아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우유를 먹어야지. 끼가 크고 잘 커. 이제는 뭐 사고. DNA 사고. 먹고. 배불르고. 17억 원이 있거든요. DNA 사고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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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원이예요. 아니 B예요. B가 억이라는 뜻이거든요. 자 돈이 엄청 많이 잘 벌리는구만. 돈을 많이 얻어야겠어. 돈을 많이 얻어. 와 T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게 바로 조입니다. 여기는 19,00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조입니다. 이건 T까지 높아있는데요. T가 만약에 20까지 가면 얼마나 일까요? 11에서 멈추다. QD가 나왔습니다. QD라는 거는 경이라는 겁니다. 제트팩 좀 살게요. 제트팩. 제트팩 살게요. 제트팩. 제트팩. 제트팩에 샀습니다. 제트팩 6을 살려면 엄청 근데. 저 지금 250까지는 했습니다. 얼마나 위로까지 올라갔지. 다음 선까지 오늘 올라가기는 좀 부족하네요. 우유가 우유분수가 있고요. 여기에서 우유 맞고요. 111.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10 QD라고 생각했지만 어림도 더 많이 있네요. 1.59 QD가 남았어요. 그러면 이게 1QD가 넘네요. 자 QD가 일단 넘었어요. 바로 배낭이 좀 꽉 찼거든요. 근데 이제는 거의 꽉 찹니다. 로봇스 살 뻔했네요. 근데 다행히 로봇스가 없습니다. 로봇스야. 빨리. 됐다. 자. its the full light. 와. 1.21 QD입니다. 192.20QG가 남았습니다. 1.49QN이 나왔습니다. QN이 더 비싸네요. 지금 이거 QN이 여기는 M이고 여기 M이고요 B이고요 T. QN이고요 1500QN이고요. 1509QN이고요. 20..100..100..100..6 breaking Tokyo. 어 그거 봤으니까 눈 아프네요 자 일단은 이거 우유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몸에 좋습니다 키가 크고요 어린이만 키가 큽니다 어른들은 성장판이 다치셨습니다 이제 96.51 qn 이거든요 이러면 많이 살 수 있는데 40 qn 이나 남았네요 얼마나 비싼 걸까요 저 패들 엄청 예쁘죠 폴라베어 그런 건 어디서 얻었을까요 폴라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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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구나 폴라베어 우유 먹으세요 자 이제는 우유 먹으세요 가 준비했는데 우유 먹으세요 예 우유 먹으세요 자 와 2387.40 40 40 40 30 366 qn 이 나왔어요 자 잠깐만요 오토 키고 올게요 오토 마우스 자 일단은 테스트부터 울 자 잘되겠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오토 마우스가 다해해 주시나요 자 우와 뭐 일단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는 199가 다 되었습니다 자 오토를 끄고요 저승을 누르겠습니다 와 21200 21200QN이 나왔습니다 거의 8600QN이 나왔는데 일단은 자 저는 밥 먹고 오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빠 큰 거 아이 태블릿 가만히 있다 아주 가만히 했다 그리고 오토바우스를 적립하는 이유만 했다 자 이제 첨이 넘었으니까 좀 팔 팔 왔더니 팔 어 어 어 그 잠깐만요 어 근데 오토마우스 때문에 지금 버그 걸렸어요 화면이 쪼그라지지 않아요 화면이 멈춘 상태이거든요 자 잠깐만요 게임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올이 났어요 1.112 더하기 14억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제는 4천이 거의 4대가고 5천 등 뺄 거예요 지금 어 뭐야 이거 얘는 혼자 딴 데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팔아보면 50만 대박이죠 자 50만에서 메이크를 산 다음에 49,819가 나왔습니다 너무 우유를 먹는데 베테낙 있어요 아주 만을 넘기고 연구면 100만원 가뿐하게 됐고요 2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낭을 꽉 채우면 딱 300만이 될 것 같은데 310만 19,395 막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 335 제 쪽은 저는 비슷했어요 저 176만이 나오는데요 와 이거는 100만이 또 됐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어더크리퍼 아니 오토매틱 클리커